9대4 산체스 선수 옆돌 리그 스피볼 성공 지금 들어가면서 이제 5점 남았습니다 파랑궁 뒤로 돌려시겠네요 스피니샷으로 두꺼운 두께 내공이 지나가야죠 기스 빠졌고 진행 좋습니다 아 이 안정감 대단하네요 정말 편안해 편안하네요 끌기도 해야 되고 밀기도 해야 되고 정말 여러 기술 들어가는 고인데 4 아 박수 항상 저렇게 열성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도 저렇게 열성적으로 할지 궁금하네요 또 1세트에 산체스 선수 앉아서 박수를 열심히 쳤잖아요 받은 만큼 또 돌려줘야죠 넉 점 남았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짧게 포크션이죠 네 성공하면서 이제 3점 남았고요 옆돌 리그도 무난히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들어가고 자 노란공 또 장쿠션 쪽으로 붙여 놓습니다 남은 점수 2점 13대4 옆돌리기 되돌리기 비켜치기 뭐 코스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파란색 되돌리기 되돌리기 바래요 네 지금 같습니다 예 또 해전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넘치기 때문에 아 쩝 쩝 쩝 아 네 비틀림이 1도 없어요 올곧기가 대나무 같은 산체스 선수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옆돌리기 예 정말 쉽게 치네요 와 저 흔전 양 보세요 첫 세트는 묻어서 이기고 3세트는 이름값을 했네요 날씨 Butt에